다 됐어? 어우, 뼈 없는 닭발. 이야, 맛있겠다. 한 테이블에. 뭐, 뭐, 뭐야? 사람이 어떻게 좀 편안해. 어제랑 완전 다른데, 이거? 좀 싱거워.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 한 거 그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건 아니야? 이거 완전 베이스가 다른데? 양이 많아지니까 맞추기가 힘드신 것 같아. 아주 이상한 맛만 아니면 돼. 아주 이상해. 매실 넣었나, 얘가? 지금 베이스가 약간 흐뜨리시는데. 약간 쫀쫀한 그게 없는데, 양념의 그 쫀쫀함? 지금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닭발이야. 닭발 실패하면 우리 안 돼. 자꾸네. 얘들아, 이거 한 마리랑 같이 먹자. 한 마리 짜부터 따를게. 아버지, 젤리를 대요. 딸기가 망가져서 다 없애나? 나 모르겠다. 아이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젤리 달렸는데 딸기를 찾으셔야 될 거야. 딸기를. 어떻게 해. 젤리가 아니에요. 젤리가 아니에요. 젤리가 아니에요. 젤리가 아니에요, 젤리가. 응? 딸기 살라고 했잖아. 젤리가.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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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가 있나? 아, 아,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저, 어디야 오늘? 젤리가 꺼내야지. 젤리가 꺼내야지. 젤리가 꺼내야지. 그렇지, 치가 꺼내야지. 아이고, 할머니 저, 아이고. 아이고. 지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편하신데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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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념부터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이거 드세요. 어머니도 평가를 정확하게 시겠지. 긴장될 거야. 긴장되죠. 한웅 조합. 역시.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맛만 보세요. 한번 해봤어요. 아직 시긴 쉬어. 어? 아직 시긴 쉬어. 쉬어. 아 쉬어요? 매실이 들어가서 그래. 매실. 매실이 많이 들어갔죠? 저희 아빠가 매실을 좋아하세요. 조금 더. 되게 잘 졌어. 아휴. 너무 잘 썼어요. 작가님한테 사랑은 통과적입니다.